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외국 여성이 혼자 한국을 여행해도 안전한가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성 혼자서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밤에는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겠지만 한국에서 낮에 다니는 것은 괜찮은지 그리고 여친의 한국어 실력은 기본 수준인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원문의 내용이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도나 소매치기 그리고 사기를 당할 일이 거의 없거든. 나라 자체로 보면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 한국에는 범죄도 거의 없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확보되어 있는 나라거든. 나도 한국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일 거야. 나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거주한 지 거의 1년 정도 되었는데 한국은 놀라울 만큼 안전한 나라였어. 딱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끔찍한 운전자들이야. 나는 18살에 한국에 와서 28살까지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었는데 내가 한국에 왔을 때도 물론 안전했지만 떠날 때는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어. 나는 혼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을 여행했었는데 동아시아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안전했어. 네 여자친구도 괜찮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한국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혼자 걸어다녀도 문제가 없어. 다만 클럽이나 골목길은 피하고 낯선 사람이 술 먹자고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될 거야. 한국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도시에서 친절하게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을 조심해야 할 거야. 도시에는 항상 몇몇 사이비 종교 모집책들이 있거든. 몇 주 전에 한국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니더라고. 그런데도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어. 늦은 밤에 혼자 어두운 클럽이나 바에서 술을 마시지만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한국은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30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영어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물어볼 때 노인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거야. 나는 프랑스인인데 프랑스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 하지만 내가 혼자 여행했던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프랑스 출신인데 한국에 3주 동안 있으면서 밤에 돌아다니기, 혼자 택시 타기, 테이블에 소지품 올려놓기 등 안 해본 것이 없어. 한국은 진짜 진짜 안전한 나라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